안녕하세요 형님 안녕 어제 입국하셨는데 미국에서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? 미국에서 대회 끝나고 일단 금요일 날 대회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그냥 3일 동안 쉬었어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는데 아 나는 미국 음식이 힘들더라고 너무 짜고 기름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상 또 대회 끝나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빵하고 도넛을 먹었는데 과자랑 쿠키랑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굳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 외국 나가서 한국 음식 찾는 거 우리 팀원들 하고 같이 한국 식당 가서 한식 먹고 확실히 맛있더라고 한식이 그냥 뭐 그렇게 먹고 쉬고 지내다가 어저께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고 이제 음성 판정 받고 오늘 센터 처음 출근해서 나온 거지 지금도 상태가 좀 마탱이가 간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저번에 한 달 동안 운동 쉬신다고 하셨는데 응 쉬시는 게 뒤로딩을 하시는 건가요? 어... 뒤로딩? 아 이게... 뒤로딩? 한 달 일단은 제가 이제 대회 전에 아 요번에 올림피아 끝나면 관절이나 인대들 좀 쉬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운동을 쉴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... 일단은 쉴 계획입니다 쉴 계획이고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2주일 동안은 운동을 아예 쉴 생각이야 아예 그냥 내려놓을 생각이고 한 10일 정도 그 다음에 10일 이후에는 하루에 한... 한 부위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뭐... 가슴을 예를 들면 머신 위주에 벤치프레스 한 4, 5세트 그 다음에 뭐... 디클라인 뭐 한 3, 4세트 케이블플라이 아니면 머신플라이 같은 거로 한 3, 4세트 이렇게 한... 총 세트는 한 12세트 내외로 해서 한 20분에서 길면 한 30분 정도만 훈련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중량도 평소에 다루던 중량의 한 절반 정도만 자극을 좀 가져가는 쪽으로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휴식이지 형한테는 휴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완전히 운동을 내려놓기에는 좀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다시 이제 시작할 때 조금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살짝 그 부위를 건드려 준다는 정도 그렇게 한 10일은 아예 쉬고 2주 정도는 2, 30분씩 살짝살짝 건드리는 쪽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아까 그 진영이 네가 말한 것처럼 D로딩 그거를 제가 지금 운동을 연차수로 한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를 뭐 다쳤어요 특별하게 다치거나 운동을 정말 못할 상황에 며칠씩 쉬고 뭐 한 달 쉬고 이런 적은 있어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그런데 내가 계획적으로 D로딩을 한다 이 몸의 회복 시간을 갖는다 이런 적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어 D로딩 D로딩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들렸는지도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원래는 모르는 거 같아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그런 정보들이 퍼지는 거 같아 그리고 해외나 이제 국내 탑 선수분들도 그런 D로딩의 회복 기간을 필수로 갖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사실 D로딩을 모르고 살았고 지금도 크게 중요성을 내 몸 수준에서 느끼진 못하거든 어디가 특별히 뭐 관절이나 인대가 마탱이가 가서 회복을 해야 돼서 불가항력으로 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아 몸에 회복기를 줘야겠어 난 지금 충분히 몸이 지쳐 있으니까 한 한 달 정도 푹 쉬어야겠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 신기해 그 D로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논하시는 분들의 몸 상태를 이렇게 보잖아 형 그 사람이나 보니까 이 사람이 D로딩을 한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몸 상태를 보면 할 때가 아니야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분명 본인은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이런 회복의 초점을 두고 접근하면서 D로딩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물론 존중은 해 존중을 하지만 내가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하고 많은 경험을 해 본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D로딩이라는 건 필요 없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식단, 영양, 올바른 영양이 뒷받침이 되고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의 수면 질이 좋은 수면이 받침이 되고 운동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본인이 체력이 허락한다고 하면 하루에 두 번도 괜찮지 영양과 휴식이 받쳐진다고 하면 그렇게 운동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사실은 큰 휴식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생각에는 국가대표들 이제 뭐 체력 선수촌 같은 데 가서 운동하는 영상 다큐 영상 같은 거 너네 본 적 있니? 진짜 강도가 어마어마하잖아 레슬링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 진짜 지옥일 것 같은 운동 강도로 운동들을 하시잖아 국가대표들 그런 정도의 강도를 해서 체내에서 회복을 못할 정도의 피로도가 쌓였을 때 흔히들 말씀하시는 D로딩의 개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쏟아붓는 운동이란 말이야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충분한 영향과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개인 체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6일 운동하는 걸 목표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시합 나가고 하는 거를 업으로 바꾼 뒤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7일을 운동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휴식은 줄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제 내년에 좀 더 좋은 상태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몸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브이로그 찍으실 생각 있으신가요? 브이로그? 브이로그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근데 진짜 별게 없어요 저 아침에 눈 뜨고 잠 들게 비몽사몽 해갖고 출근해가지고 뭐 밥 먹고 운동하고 이게 끝이거든 그래서 뭐 마땅히 찍을 게 없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좀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진짜 재미없는 브이로그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나 싶은 정도의 브이로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눈꼽대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눈꼽대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음에 이제 2주차에 시집까지 끝나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운동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시즌의 식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